대전시가 중부권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2층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간선급행버스 노선에 2층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간선급행버스 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안전장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일반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해 휠체어 승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2층 전기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2층 전기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교통약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